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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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파격으로 시작했습니다. 발표 순간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윤 검사는 윤 검사를 승진 임명했고 윤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선 배경을 밝히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호남 출신 검찰국장이 임명된 건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중인 이영렬, 안태근 검사장은 지방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첫 번째 명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였지만 그 뒤에 깔린 포석은 더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검찰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인물들이 이끌게 될 거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개혁 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 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에 대해 검찰 개혁보다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오늘 검찰 인사를 통해 처음으로 인적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인적 개혁과 시스템 개혁은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을 함께하며 검찰 개혁을 할 것이란 점을 청와대가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국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으로 지목한 정윤회 문건 사건 재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칼끝을 겨누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특히 검찰 수뇌부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우병우 라인의 정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윤석열 신임검사장은 어느 검사보다 심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2006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2012년 LIG 구자원 회장 3부자를 사법 처리해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정권에 맞서다가 이후 내내 한직을 맴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면서 부활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윤석열 수사팀장이 지휘부에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윤 팀장은 조직을 사랑하지만 충성은 윗사람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조직의 치부를 밝혔습니다. 대검 중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한 정통특수통이면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영장 청구를 망설이는 수뇌부를 찾아가 구속하지 못한다면 사표를 내겠다고 버텨 결국 영장을 받아낼 만큼 강경한 원칙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원칙을 고소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댓글 사건 외압 폭로 이후 3년이나 한직을 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자신을 한직으로 보낸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정권에 맞서며 깊은 고를 지나야 했던 검사 윤석열은 검사장 승진과 함께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SBS 윤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돈봉투만찬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던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과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위직들의 줄사표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 차관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던 이창재 법무부 장관 대행이 오늘 거듭 사의를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례적인 직접 감찰 지시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반발 성격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항의성 사표 제출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오후에는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주현 대검 차장까지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청와대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장관의 제청과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등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기수 파괴 승진 발탁에 대해 정당성을 따진 겁니다. 상명, 하복과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후배가 승진하면 선배와 동기들이 줄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검찰 내부가 파격적인 인사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청와대가 대대적인 물갈이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법조팀 박상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게 검찰개혁의 신호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세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과 잇따른 사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임 지검장보다 무려 5기수 아래인 윤석열 서울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건 인적 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정부는 고강도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파격적인 인사 쇄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면 개혁이라면 아무래도 인사와 또는 운영의 변화 이런 걸 텐데 우선 인사부터 얘기하자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네, 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가 남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상당히 물갈이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이번에 대표적인 기수 문화를 흔드는 인사를 상당히 보여주었는데요. 아마 인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동봉투 반찬 사건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이 그날 참석했던 사람 전원한테 경의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본격적인 감찰에 돌입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찰반은 이 사건에 관련된 이형렬 지검장을 포함한 10명의 검사들한테 경의서를 일단 받게 되면 서로의 돈을 주고받은 출처라든지 그 경위,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일체로 파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증거물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확보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한다면 감찰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불러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처음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도 합의했습니다. 정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취임 이후 9일 만입니다. 오찬 메뉴는 통합을 의미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자며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고 여야 모두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야당 파트너들에게 몸을 낮췄습니다. 제가 상모승으로서 우리 야당 원내대표님들과 언제든지 협의하고 또 상의해 갈 테니까. 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여야 공통 공약부터 먼저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감대로를 이룬 검찰과 국정원 방송개혁을 포함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같은 복지 공약들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적극 요구 중인 개헌에 대해 약속대로 내년 6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논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특사활동의 결과를 보고받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동은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격이 없는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정된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회동은 장소나 예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여야 지도부에 대해 국빈급 염접에 가까운 대접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로 국빈을 염접하는 상춘제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가서 참석자들을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회동 장소인 청와대 상춘제 앞들에 먼저 나와 기다린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뜰앞에 내려와 맞는 건 국빈 영접대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을 기다리던 정부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청와대 방문객이 가슴에 달던 이름표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고 가끔 뼈 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견제는 잊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혹시 이것이 개혁 독선이 아닌지를 한 번씩 되돌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손수 만든 인삼 정과를 후식으로 내놨고 협치를 뜻하는 조각부에 싸서 방문에 감사하는 손편지와 함께 선물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정치부 강청완 기자와 함께 청와대 회동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 리포트를 보면 영접에도 신경을 썼고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각 당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오찬 회동이 끝나고 5개 정당이 국회로 와서 각자 따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5개 정당 모두 이번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취임 9일 만에 빠르게 회동이 이루어진 것에 놀랐다. 또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솔직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보통 제1야당이면 가장 각을 세우기 마련인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합격점을 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문 대통령의 소통과 개헌 추진 의지에 야당들이 합격점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의견 차이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얘기들에서 주로 이견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5개 정당이 모였는데 이견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오늘 회동에서 가장 오래 이야기가 된 부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였는데요. 한국당과 바른 정당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고요.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시간표를 짜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자리 추경도 구체적 내역을 보고 협조하겠다. 또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건 안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겠다. 또 구체적 내역을 보면 동의할 거라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첫 만남으로 협치의 첫 발을 뗐다. 또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한 만큼 조석기 자리를 마련해서 협치의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정책에 관한 논의였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장의 진보 성향의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부분을 바꾸게 되는데 오늘 인사가 사법재형 재편의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임천중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로 택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2012년 재판관에 임명된 김 내정자는 현직 재판관 가운데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 때는 혼자 정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관인 만큼 청문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에 임명돼도 남은 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까지만 소장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단위의 인기가 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연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을 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각종 이슈의 최종 심판자 대부분을 임명하는 만큼 사법 지형이 진보적 방향으로 재편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젊고 빠른 영국 프리미어리거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박지성 이 두 선배의 유럽 축구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두 골을 넣었는데 보기에도 시원합니다. 잠시 뒤에 함께 보시죠. 오늘 동해안의 기온이 최고 34도를 넘었습니다. 관측사상 5월 최고 기온입니다. 그리고 영남 내륙에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런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부터 바닷물에 풍덩 뛰어드는 사람까지 해수욕장은 벌써 한여름 같은 모습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바닷바람 새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왔는데 바닷바람도 불고 시원하니 되게 좋네요. 뜨거운 햇볕을 피해 청계천에 발을 담그며 때이른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강원도 속초의 기온은 34.3도, 울진은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지역 기상관측사상 5월 최고 기온입니다. 더운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욱 뜨거워지는 팬 현상 때문입니다.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간 대구와 일부 영남 내륙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한 진짜 6, 7월은 되는 것 같고 올여름에 얼마나 더울지 가늠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주말 동안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낮 동안 가열이 이루어져 지역에 따라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다음 주 화요일쯤에나 고온 현상이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호입니다. 더위와 함께 여름 상품들도 벌써 인기입니다. 빙수나 비빔면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에어컨 같은 냉방 제품은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곱게 간 얼음 위에 홍시를 통째로 올리고 간말랭이를 주변에 뿌립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청도 홍시빙수입니다. 찬물로 우려낸 커피인 콜드브루를 넣은 티라미수 빙수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들은 요즘 이렇게 새로운 빙수 메뉴 출시에 분주합니다. 봄이 짧고 여름이 빨리 찾아오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빙수 출시도 한 달 앞당겨서. 비빔면 제조업체도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자 건더기 스프와 새로운 양념을 추가한 여름 한정판 상품을 벌써 출시했습니다. 겨자 양념을 별점에서 좀 더 기존 비빔면보다 더 턱 쏘는 겨자 맛을 추가했습니다. 매콤한 양념 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면서 비빔면에 이 소스를 함께해 주는 마케팅도 펼칠 예정입니다. 냉방 가전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전자제품 판매업체의 에어컨 선풍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70%와 90% 늘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주문하고 최소 2, 3주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죽부인, 물놀이용품, 얼음틀 등 여름 상품 판매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SBS 정연희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일반인 방청석 추첨이 진행됐는데 500여 명이 몰려 국정농단 사건 처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복도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첫 재판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모두 521명이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최순실 씨 첫 재판 때 경쟁률보다 3배쯤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했던 바로 그 피고인석에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고 평소에 박근혜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도 되게 뜨거웠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구속된 지 54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리했던 바로 그 피고인석에 전직 대통령이 21년 만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형선 전 경호관에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 재판을 앞두고 있고 서면으로 진술하길 원한다며 불출석 사회서를 냈는데 재판부는 오는 31일에 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한 달 전 무인 운행되는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 승차 중에 문이 닫혀버리며 아기 유모차는 전동차에 실려 떠나버리고 엄마는 승강장에 남겨졌다는 황당한 일 전해드렸죠. 그 사이에 바뀐 게 없어서인지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모차를 끈 아기 엄마가 전동차에 오르려는 순간 유모차만 태운 채 문이 닫힙니다. 전동차는 14개월 된 아기만 태운 채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다행히 엄마 친구가 전동차에 먼저 탄 덕분에 아기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기관사가 없는 무인 지하철입니다. 문이 열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승객들이 승차 중이라도 바로 문이 닫힙니다. 한 달 전에도 6개월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전동차에 타려던 여성이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부족한 인력에 따른 부실 감시 문제라며 인천시의 인력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이 없다며 필요한 인력의 3분의 1만 충원할 예정입니다. 95명 요구를 했는데 31명 승인이 됐다고. 95명은 임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법규나 정부 기준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기사가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다칠까 봐도 불안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 무인전동차 현황에 따르면 킬로미터당 인력이 부산 22.4명, 대구는 20.5명인데 비해 인천은 15.1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운전하다가 차창 밖으로 담배 꽁초 버리는 분들 가끔 보게 되는데 무심코 하는 이 행동이 뒷차에는 무서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 적재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불이 난 것도 모른 채 운전을 계속합니다. 순찰차가 1km를 따라가 트럭을 멈춰 세우고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배 불씨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남해고속도로. 트레일러에 실린 폐차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근 차량에서 던진 담배 꽁초가 화재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담배 꽁초가 어떻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신문지 더미에 담배 불을 올려놓자 5분도 채 안 돼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종이나 아니면 나뭇잎이나 이런 열축적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270도에서 350도까지 상승하고 나서 주변에 바람의 조건이 있을 때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에서 담배 불로 인한 차량 화재는 80여 건. 3명이 다치고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 꽁초 하나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 중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조심성이 꼭 필요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1129일 만에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 양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다윤 양은 긴박한 탈출 순간 친구가 먼저 헬기에 타도록 구조 순서를 양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3층 중앙 객실 부분에서 다수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수습된 유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미수습자 중 한 명인 단원고 허다윤 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된 치아와 치혈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법치의학적 감정을 실시한 결과 단원고 허다윤 학생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침몰해영에서 수습된 유해로 신원이 확인된 단원고 고창석 선생님에 이어 두 번째 미수습자 신원 확인입니다. 또 선체 수색으로 미수습자 신원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다윤 양은 평소 친구들에게 잘 양보하는 착한 아이였다고 가족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일기가 도착했을 때도 늦게 온 다른 친구를 자신보다 먼저 구조되도록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던 다윤 양은 중학생 때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세월호 4층 선미 부분에서 수습된 유해들에 대한 분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토끼의 눈에 미세먼지 액체를 넣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눈물이 미세먼지를 씻어준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같은 방법으로 나흘 연속 미세먼지를 넣자 각막이 이렇게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눈물샘을 파괴해 눈물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눈에도 치명적인 미세먼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직장인 이희정 씨와 야외에 있어봤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이 씨의 눈이 빨갛게 충혈됩니다. 평소 눈물이 부족하다 보니 안구에 묻은 미세먼지를 잘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눈이 충혈되는 수준을 넘어 각막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의 동물실험 결과 나흘 연속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각막이 찢어지는 등 안구가 손상될 위험도가 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눈물샘에 나쁜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콘택트 렌즈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촉촉한 콘택트 렌즈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눈을 깜빡일 때 눈 안으로 스며들어가 각막까지 손상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예방법은 보호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쓰는 겁니다. 미세먼지 대신 밀가루로 실험해봤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밀가루가 선글라스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부분 막아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한 뒤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내는 게 좋지만 이미 눈물샘이 손상됐다면 빨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남한의 어떤 정권이든 핵과 미사일 개발만큼은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화성 12형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평양에 초청됐습니다. 평양시 이내에서는 수십만 인파가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민족사적 퇴거에 해당하는데도 남한의 새 정부가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새로 집권한 조선 당국이 이번 시험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은 처음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위력 강화 조치는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조선중앙통신도 대화와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북한과 대화하려면 국제공조로 북한의 핵폭위를 압박하던 시대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면서 한미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총리가 오늘 오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불편해진 한중 관계를 좀 복원하지 않은 데는 어느 정도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 사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해찬 중국 특사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예정 시간의 2배인 4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설을 전달하며 오는 7월과 8월 G20 정상회의와 한중수교 25주년의 즈음에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이 특사의 좌석 배치가 시 주석과 나란히 돼 있지 않아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은 물론 양재측 국무위원, 시진핑 주석까지 사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측사단 방문으로 한중관계 복원에 첫걸음을 뗐지만 사드 해법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현상욱입니다. 이번엔 미국적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보장을 할 테니까 미국을 믿어달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방미 중인 우리 특사에게 강조한 말입니다. 핵을 포기할 경우에 대북 투자에 나설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방미 첫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홍석현 특사가 국무부를 찾아 틸러슨 장관과 40분간 면담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침략할 의도가 없으니 미국을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상깊게 들은 표현은 북한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 지난 3일 체명한 대북 정책 목표를 특사단 앞에서 재확인한 겁니다. 북한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며 비핵화 대가로 대북 투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선제 타격 같은 군사 행동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옵션은 외교, 안보, 경제 수단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뒤로 대화하지는 않겠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 행동을 보이라고 축구했습니다. 홍 특사는 애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의회 인사들은 미 정부와 달리 한미 FTA에 큰 불만이 없었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문제점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특사단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 확보가 불가피한데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비과세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서 사실상 증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입니다. 지난 3월 편성 지침을 보냈지만 새 정부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정부는 추가 지침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강력한 재정 개혁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사실상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업이나 또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직접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조세 수입을 간접적인 형태로 확충하는 방안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법인세 명목 세율도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 법인세 명목 세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7월이나 8월에 나올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음식점 선택할 때 맛과 함께 얼마나 청결한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리도구 속에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또 다른 음식점 주방에는 기름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불량해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들입니다. 외식인구는 갈수록 느는데 전체 식중독 사고의 60% 이상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다 보니 손님들의 불만과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소찌개집을 가서 먹었는데 밥을 폈는데 누가 봐도 덜어서 그걸 그 위에 올렸다는 게 보일 정도로 고춧가루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식당의 위생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가 시행됩니다. 현장평가를 거쳐 85점을 넘으면 별 1개인 좋음부터 별 3개인 매우 우수까지 새 등급이 매겨집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위생등급 표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13%, 캐나다의 경우는 30%가 이런 음식점 등급제 실시 이후에 식중독이 저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망하는 식당에만 시행되며 현장평가를 거쳐 등급을 받은 음식점에는 등급 표지판 제공과 설비 개보수 지원 같은 혜택을 줍니다. 식약처는 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친 뒤 다음 달 초부터 등급 결정과 표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던 한국 관광객들이 신원이 공개되며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죠. 이를 악용해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에게 성매매하지 않았냐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40대 사업가 A씨는 얼마 전 필리핀 현지 가이드를 자처하는 B씨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가 5년 전 필리핀을 여행했을 당시 성매매한 사실을 퍼뜨리겠다며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 무시했지만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과 개인 SNS에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무시를 했어요. 점차적으로 일이 커지고 지인들에게 이런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이 화가 나고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었어요.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최근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필리핀에 갔던 남성들이 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일부 신원이 공개돼 곤욕을 치른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협박 전화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무엇보다 협박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마약에 취한 2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고 현장에서 관광객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낮 12시 사람들로 붐비던 뉴욕 타임스케어.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방향을 바꾸더니 행인들을 덮칩니다. 새 블록을 역주행한 승용차는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고 하늘로 솟구친 다음에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미시건주에서 뉴욕으로 관광 온 18살 여성이 숨졌고 2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4명은 중태입니다. 한국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 내 폭발물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건물 입주자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시민들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용의자는 뉴욕 출신의 26살 남성으로 미 해군에서 복무했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사고 직전 합성마약인 K2를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타임스퀘어 주변은 물론 뉴욕시 전체에 대한 보안과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국내 무대 첫 우승을 노리는 골프 여제의 박인비가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3연승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춘천 라데나 골프장의 유리알 그린에서 박인비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박인비는 정교한 버트를 앞세워 안송이를 3홀 차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박인비의 16강 전 상대는 지난주 NH투자증권대회 우승자 김지영 선수입니다. 김혜림과 고진영, 김자영도 나란히 3연승으로 16강에 올라 내일부터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벌입니다. 기록의 사나이 이승엽 선수가 하나와의 경기에서 투런 아치를 그리며 KBO 리그 최초로 통산 450홈런에 단 한 개만을 남겼습니다. 봄이 완연한 5월에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속초의 낮 기온은 34.3도로 이들 지역에서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5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대구와 광주, 대전 등지에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더위 속에 대구와 영남 내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더위는 이어집니다. 서울은 주말 내내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구는 내일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름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빈틈을 파고드는 질문으로 진실을 캐내야 합니다. 상대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을 아프게 만든 질문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너는 혹시 빈틈이 없냐고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있던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진실을 찾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SBS 뉴스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김현우 앵커가 최일임 앵커와 함께 이 자리에서 소식 전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영상편집 및 자리에 계속된다. i 자리를 Craigsaw , 비가 공간의 이춌로 유지하신들을 통해 공간의 이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되는 일이 아래에 계속된다. 다음 주 월요일은 결정된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은 즉, 강한 일에 계속됩니다. 오늘의 일에 계속된다. 오늘 월요일은 일에 계속됩니다. 더 좋은 일에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